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부정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직면한 우편투표제 부정문제와 맞물려서 한국의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수전형의 실력자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한국의 내정문제뿐만 아니고 중국의 정치개입이란 시각에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8월 25일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보수연합대회 KC팩에서 제1부회의에 이어서 제2유부회의까지 참석한 미국의 안보정책연구원의 글랜튼 유샴 정보분석관이 9월 23일날 2020년도 4월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부재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미국에는 큰 문제다라는 20종 분량의 상당히 심층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유튜브 채널 스칼린은 이런 평가를 더합니다. 제가 어제 자기전에 잠깐 훑어보고 오늘 그랜트 유샴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잘 정리된 글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동경에서 문재인 정권의 형태를 소상히 관찰하기 있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드러난 성급 부정의 증거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시각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차고 넘친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 군부에서 이 보고서를 보면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성급 부정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봅니다. 외부에서 저지른 부정은 미국 등 선진국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리투표제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주관한 내부에서 저지른 부정의 가능성에는 아마도 그들조차도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한국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국투본에서 번역본을 준비 중이라는데 많은 국민들이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칼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9월 28일 와신턴의 기자회견입니다. 미국의 동부 현지시간 9월 28일 오후 12시에 내셔널 프레스클럽 와신턴 DC 소재에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와 최원목, 이화여대 법가전문대학원 교수, 그랜튼 유셰, 정부분석보고관, 화상회의로 박주연 변호사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공지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다음 목표는 미국이 될 것이다. 한국의 부정선거, 중국의 간섭,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시사점, 그리고 뉴스 제공자는 뉴 인스튜투트입니다. 공지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시작됩니다. 뉴 인스튜투트는 9월 28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와신턴 DC의 블룸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4월 15일 한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선거에 중국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행정부에 의한 권위주의로의 고용도료와 함께 오는 11월에 있을 중국에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의 간섭으로 미국이 직면할 위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사명의 전문가는 4.15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와 부정선거 사례를 조기투표용지의 QR코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로 판명된 약 110만 표에 넘는 우편투표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명이 또한 중국이 한국선거를 어떻게 간섭하고 방해했는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오는 11월에 투표를 준비하면서 이 위험들이 미국에 있다는 경고신호를 제시할 것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뉴쉠 정보분석가는 놀라운 선거결과는 민주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0년도 4월 15일 선거 이후 관련 한국 국민들이 수집한 정거는 이번 선거가 정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부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의 전문가 20여 명을 인터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뉴쉠 씨는 중국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선거에서의 사기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11월 미국 선거를 위한 준비운동으로도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이야기가 너무 어렵더라도 2020년 4월 15일 한국선거를 넘어선 더 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랜 동북아시아 동맹국이 합의된 다당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권위주의 국가로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제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쉠 정보분석가는 강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대의 서버를 모두 다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모두가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에 당합니다. 대부분이 재검표를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마지막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뉴쉠 정보분석관의 보고서가 미국 조야의 자신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서 중국 개입에 의한 그런 선거 부정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신 분들 많지만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자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원상 복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글과 영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인 GONGTV가 출금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구독으로서 후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GONGTV도 후원으로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병호TV는 서울에서 발송이 되고 그다음에 GONGTV는 미국에서 발송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GONG데일리에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